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블랙스 애널리스트 조종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불리죠. 디어앤 컴퍼니입니다. 디어앤 컴퍼니는 그동안 높은 점유율에 따른 가격 결정력과 그리고 지속적 수요에 기반하여 호실적을 기억해 왔는데요. 공급 차질과 비용 증가 등 여러 마진 압박 요소는 존재했지만 최근까지 공장을 인수했고 또한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 최근 분기 실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어앤 컴퍼니는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5월에서 7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생산량 증대와 가격 인상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과 생산 차질은 존재했습니다. 디어앤 컴퍼니는 이번 3분기 매출액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0.6%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6.1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높은 비용과 공급 차질로 인해 지난 분기 대비 성장했음에도 시장 예상치를 9.5% 하회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로 모든 판매 부문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지역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요. 반면 영업 마진은 19.2%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적인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공급 차질로 인한 배송 지연과 그리고 높은 비용은 실적 감소 요인으로 계속 작용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디어앤 컴퍼니는 공장 인수와 더불어 생산량을 개선시켰고 또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하반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디어앤 컴퍼니는 올해 판매 가격을 약 9%에서 14%가량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 개선이 기대되죠. 부문별 매출은 약 10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여전히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 차질과 가격 변동에도 수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존 곡물 가격 인상을 통해 농업 고객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어앤 컴퍼니는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히타치 생산 공장을 7억 달러로 들여 인수했고 또한 액침 냉각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인 크리셀 일렉트릭을 2.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출 증가와 함께 연구 개발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어앤 컴퍼니의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시장 S&P500 대비 26.2%가량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24.9달러로 증가세가 전망되고요. 또한 3분기에 충분한 잉여 현금 흐름 약 23억 달러에 기반한 주중환원 12억 달러도 실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상승했지만 12개월 선행 PE 15.2배 그리고 3년 EPS 연평균 복합성장률 13.5%를 감안한 디어앤 컴퍼니의 PE 지배수는 1.1배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동종 기업인 캐타필러 1.2배 그리고 시장 S&P500 1.5배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디어앤 컴퍼니의 최근 실적과 올해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목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